아 자 자 끄었습니다 자 여기 시원한 부스터에 안에서 열을 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를 키고 아 조정기를 키구요 차를 키고 스위치가 옆에도 있고 여기 led 스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스위치 따로 있어서 킨 다음에 그 다음에 부스터 충전시켰구요 충전시켰구요 충전시켰는 이걸로 충전시켰구요 이게 지금 부스터 색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증기 수증기 껄 검정색으로 두개 더 충전시켜야 됩니다 연료로 집어넣고 한 다음에 주사기 처럼 뺀 다음에 아래에 대시구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끌어올리 따로 올라니까 여기 잡으기로 무릎을 탈착되시구요 잡으신 다음에